자식말로서의 뭐야... 끝나고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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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너무 아까워. 정차 좀 까먹고 있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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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잡이 좀 해주세요. 총잡이. 아니! 아니! 제 방송 보고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롤프체스 실버 2피어고요. 나이는 스물다섯이고요. 여친이라든가. 자취를 하고 있어요. 솔로고. 아 솔로예요? 네. 본인의 덱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새로 시너지가 추가됐잖아요. 이번에 마법공학이 추가됐는데 그거랑 섞어가지고 총잡이를 한번. 마법공학 시너지를 얻는 총잡이. 그다음에 혹시 먹고 싶은 치킨 하나 있으신가요? 교촌 허니멜로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마법공학 시너지를 얻은 총잡이. 이거 하러 한번 출발해봐도 될까요? 일반이고요. 참고로. 일단 내놓을게요. 벨트는 왜 가져오는 거죠? 벨트는 레드 버프가 아주 좋아요. 레드 버프를 누구한테 넣어야 돼요? 징크스 아니면 그레이브즈한테 넣으면 되게 좋아요. 징크스한테? 일단 총잡이가 여러 명을 공격하거든요. 여러 명한테 레드 버프가 들었거든요. 지금 누가 실버 치고는 너무 디테일하게 안다고 이러는데 실버 맞아요? 실버 현지인입니다. 지금 혹시 방학이에요? 저는 사회인인데 75살. 그러면 이따가 아침에 출근해요? 해야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면 롤체 하려고 기다렸어요? 롤체 하다가 한다고 해서. 아 그럼 하는 김에 온 거구나. 루시 형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침착해요? 아 이게 바로 그 마법공학이구나. 그레이브즈 딱 사주고요. 그레이브즈를 딱 사주고. 트타는요? 네. 트타도 사고요. 트타도 사고. 그레이브즈한테 복금 두 개를 딱 주면 돼요. 이렇게? 자 자리는 어때요? 자리 지금. 자리는 가운데 쪽으로 해준 다음이에요. 네. 템 있는 애들을 한 칸씩 띄워주세요. 어머 어머 자리. 구데이 같이 됐어요. 어떡하죠? 아 뮤지컬 살짝. 살짝 에바였나요? 아니에요. 방금 잘했어요. 마법공학이 다른 데로 와가지고. 오고 오고. 이제부터는 이겨야 되는 건가요? 오 그부 날아다니는데? 이 쓸데없는 지팡이는 나중에 누구한테 줄까요? 나중에 징크스 나오면은. 네. 징크스에다가 줄여요. 아. 징크스가 얼마짜리에요? 4원짜리에요. 아 4원짜리. 좀 비싸구나 징크스. 네. 혹시 이번에 제가 진행했던 징크스 스킨. 봉소풍 도시락. 그게 살짝. 비싸가지고.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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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하하. 괜찮을까요? 보여줘. 보여줘. 루시안 보여줘.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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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식크님. 거의 미안하게 됐습니다. 29살. 수소입니다. 그냥. 17살. 학대입니다. 목소리 완전 아기 같은데. 20살 같아요. 20살. 아니 아니. 목소리는 저기 뭐야. 맨 처음에 했던 경식크님보다 좀. 있어 보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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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친구들. 제 니가 알고 있어서. 지금 걱정되게. 진짜요. 아니 안 자고 뭐 해요. 내일 학교 안 가요. 아. 내일 재난기업 이래가지고. 네. 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오늘 밤새도 괜찮아요. 롤콤 중입니다. 네. 롤체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롤체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지 좀 오래됐긴 했는데요. 지금. 볼드 트입니다. 털 2입 찍고. 그만 줬어요. 먹고 싶은 치킨 혹시 있으시나요. 비비큐. 가미 커튼걸이에요. BHC의 프링클. 그럼 혹시 오늘 보여주실. 데. 소개시켜주실 수 있나요. 마법공학 빵꾼데. 요들 징크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들 징크스. 이걸로 1등할 자신 있어요. 네. 아. 아. 기본이죠. 그냥 또 시작하면 심심하니까. 레츠 고고 이거 해주세요. 레츠 고고. 저 지금 저 창. 문 좀 닫고 올게요. 일단. 너무 창피한데. 네. 아. 아.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봐도 될까요. 안 돼. 지금 울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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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네. 감사해요. 빠빠. 빠빠. 일단. 한 분 더. 추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못하면 우는 남자님. 잠깐만 이거. 프로필 사진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래요. 25살 학생이고요. 티오가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 골드 2요. 기사 정찰대. 기사 정찰대. 네. 혹시 치킨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치킨 타간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국내. 네. 오리지널 순살. 오리지널 순살. 그러면은. 우리 오늘. 기사 정찰대로. 1등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파이팅하고 갈 건데요. 내가 세범 이럴 테니까. 네저님이. 네 잘.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팅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세범. 네 잘 고. 파이팅. 파이팅. 아 너무 힘 없어요. 아 네저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집에 누구 있어요? 아 지금. 네. 부모님 계시고. 동순 님. 동순 님. 자. 저기 뭐야. 방송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최근 들어서 많이 봤거든요. 아 혹시 동순 님 방송에서 채팅 예쁘게 쳤나요? 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말은. 음. 음. 근데 정찰대인데 베인 안 사도 돼요? 어 베인 사서. 어. 사세요. 정차장도 까먹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근데 너무 안 나오는데. 뭐 바루스랑 애쉬랑 이런 애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얼굴이 다 안 나와가지고. 갈아타도 돼요. 갈아타도 인정입니다. 아니 이런 미친. 음. 음. 일단은 루시안 집어주세요. 네. 어 그런 거 좋아요. 루시안에 베인 대신에 넣어주시고. 어 그런 거 매우 좋아요. 진짜. 이제 리를 조금씩 돌릴 거예요. 네. 거기서 기사랑 경찰대 많이 계속 봐주세요. 네. 몇 골까지? 30골. 오케이. 간다? 다음부터 다음부터 다음부터. 오케이. 이제 6레벨 만들고. 바루스 넣고. 바루스 넣고. 바루스 넣고. 모델 일단 사고. 모델 일단 사고. 모델랑 뽑기랑 바꿔주세요. 모델랑 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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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나? 됐어요. 아 됐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네. 리롤은 안 하고. 고추. 야. 뭐야. 피가 안 들어... 피가 별로 안 들어오는데? 아 애쉬만 나올이야? 가레나 보여줘 안돼 제발 이겨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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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세게 모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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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자 보내자 1등 각 조금 그렇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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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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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진짜 애쉬 한 번만 애쉬가 나온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베인 일단 사놓고 가렌은 그냥 팔아요 가렌은 그냥 팔아 네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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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아까 베인 하나 씨 아까 베인 하나 진짜 아 이거 제발 오케이 바이 죽었다 힌드야 힌드야 공 잘 써줘 가렌 가렌 죽는다 힌드야 공 써 얼굴이야 못 보겠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봐줘 돼지 똥댕아 내 치킨 내 치킨 내 치킨 세곤추 처음 댁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치킨 탁하신 분은 한 번도 없으니까 못하면 오는 남자는 2등의 생각들고 국내 오리지나 어 순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없잖아 시장 콘텐츠인데 네 고생하셨어요 못하면 우는 남자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빠빠빤 빠빤 불안하게 불안하게 소모ạt 대해석 ink 불안하게 불안하게 아 날év으로 웃음 속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